지금부터야 스피넛 지금 저에게 미션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릴레이 미션이라 제가 미션을 수행하고 일단 미션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! 멤버 한 명에게 안마해주기 괜찮네요 지금 하니랑 쿤형이 있으니까 이따가 그 씬이 끝나면 그 중에 한 명을 잡아서 안마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미션이 뭐냐면 멤버 한 명 안마해주기예요 오 좋아요 와우 좋아요 시원해요 좋아요 안마 맞는 김에 전신 마사지로 누워서 할까요? 네 미션 수고했어요 화니의 셀캠프 안녕하세요 화니아 네 오늘은 업텐션의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나와있는데요 일단 먼저 중요하게 미션을 할 게 있다는데 제가 이 미션지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컷! 지금 뮤직비디오 촬영 중인 멤버 칭찬 3가지 지금은 제가 촬영하고 있거든요 뮤직비디오를 아이고 큰일 났네 일단 이 친구는 말이죠 잘생겼지 땡 노래 잘하지 땡 멋있지 땡 귀엽지 땡 강아지 같지 다 잘하지 땡 네 진짜 생각으로 부족한 이 친구의 이름은 바로 화니였습니다 화니의 브이로그 들어오실래요? 첫 출연자시거든요 첫 출연자 안녕하세요 화이의 브이로그 첫 출연자시인데 오늘의 제목은 뭐예요? 화니가 업텐션 앤 뮤직비디오 현장의 현장체험을 봤을 경우 어 이제 뽑을게요 멤버 한 명과 이구동성 테스트 연속 3회 성공하기 지금 규진이랑 하려고 그랬는데 규진이가 일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멤버들 모이면은 그때 다시 할게요 이제 아까 그 미션지 뽑았던 거 멤버 한 명과 이구동성 테스트하기 해야 되는데 멤버들이 여기 다 있거든요 지금 저를 보고 웃고 있는 붉은머리 한 명 모셔보겠습니다 일로 올라와주세요 저 왜 부르셨죠? 이구동성 테스트를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잘 맞는지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형이랑 잘 맞을 것 같긴 해 뭐뭐 대 뭐뭐 하나 둘 셋 하면 짜장면 짬뽕 이런 거 말하는 거 어 그런 거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오케이 여름 대 겨울 하나 둘 셋 겨울 피자 대 치킨 하나 둘 셋 치킨 어 뭐 하는 거야? 일부러 틀렸지 야 이미 바뀌었어 형 이거 다시 해야 돼요? 응 질망스러워 그러면은 다른 멤버 찾아서 한번 떠나볼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세 개를 부르면 맞춰줘야 돼요 응 저 해볼게 너는 잘 할 거야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짜장면 내가 정말 짜장 좋아해 아까 국물 먹고 싶다고 했잖아 이거 살짝 주작할까?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해볼 건데 내가 뭐뭐 대 뭐뭐 하면은 하나 둘 셋 뭐뭐 이렇게 아 잘 맞네 응 자 맞추면 돼요 오케이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우와 대단해요 여름 대 겨울 하나 둘 셋 겨울 난 여름인데 너한테 맞췄어 피자 대 치킨 하나 둘 셋 피자 자 그러면 이렇게 제 미션은 끝났고요 다음 멤버 미션 같이 만나보시죠 저는 뭐야 음 멤버 한명하게 너 오늘 멋있다 소리 듣기 주진아 얘기 좀 할래? 멋있죠?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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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트 입었잖아 네 어때? 형 오늘 오늘요? 어 슈트 되게 형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어 끝 형 질문 하나 할게 네 오늘 우리가 예쁘게 슈트 입고 됐잖아 형은 어때 솔직하게 최고예요 멋있어요 맞지 맞지 됐어 됐어? 끝 형은? 다시 돌아온 하니의 셀프캠입니다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나오는데요 저희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는 참 많은 분들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멤버도 있고요 이 분은 지금 뭐하고 계신지 한번 볼게요 뭐 하시고 계신가요? 가합성 중에 그 햇빛 안 들어오지는데요 정말 싫어하는 저희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친구를 제가 지금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런 바람 아니요 이 친구 저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싫어해요 그냥 먹었다고 했었는데 저도 그럼 바로 미션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한 명과 다정하게 셀카 찍기 투샷만 인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너무 쉽거든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찍고 싶은 사람을 한번 찍어볼까? 하니야 형이랑 셀카 한 번만 찍어줘 어 다정하게 이렇게 찍을게 하나 둘 제가 이제 여기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니랑 이렇게 다정하게 셀카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자 미션은 모든 멤버와 가위바위보 제가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갤이 형이랑 먼저 가위바위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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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 Меня foundation 아유 저버려 한유리 형 형이랑 가위바위보 해야돼 한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한 번 더 한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항상 끝! 끝났습니다 멤버 한 명에게 노래 불러주기 어 죄송해요 어 죄송해요 그럼 민지노에 그러면 저랑 듀엣 해요 듀엣? 하나 하나씩 있었는데 어떻게 이별까는 사랑하겠어 널 탔다 사랑하겠어 널 탔다 안녕!